엿새간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고속도로는 정체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번 연휴 이동 인구는 지난해보다 27% 늘어난 4천만 명으로 10명 중 9명은 승용차를 이용할 거라고 하네요. 서울요금소에 나가 있는 취지기장길에서 지금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옥 기자, 벌써 막힌다고요? 네, 서울요금소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요금소를 통과해 고향으로 내려가는 차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585만 대에 달할 걸로 예상되는데 퇴근 차량이 더해지면서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 헬기를 타고 주요 도로들을 돌아봤는데 정체로 인해 길게 늘어선 차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실시간 상황을 살펴보면요. 먼저 경부선 천안나들복 인근인데 하행선이 막혀 있어 차들이 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부선 호법분기점인데요. 남이천 방면으로 차들이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후 6시 기준 서울에서 출발하면 부산까지 6시간 20분, 광주까지는 5시간 50분, 대전까지는 4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귀성길은 내일 오전이 가장 막히고요. 귀경길은 30일 오후의 혼잡도가 가장 극심할 걸로 보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류는 내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면제됩니다. 비행편이나 철도를 이용해서 내려가는 분들도 꽤 되죠. 네, 맞습니다. 공항도 하루 종일 북적이었는데요. 고향이나 여행지로 떠나는 시민들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시댁이 제주도래서 추석 명절 세러 가고 있어요. 여행 삼아 지금 좀 이따가 올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둘러보고 쉬는 날이 좀 많으니까. 이번 연휴 기간 인천공항 121만 명, 김포와 제주 등 전국공항 14곳에서 166만 명이 여객기를 이용할 걸로 보입니다. 고속버스와 철도 귀성길 예매율도 90%를 상회하고 있는데요. KTX의 경우 오후 4시 기준 하행선 열차 예매율이 93.3%, 고속버스는 5시 기준 90.7%입니다. 다만 예비차가 수시로 투입되고 있어 일부 표가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앱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요금소에서 MBN 뉴스 이교육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